시작!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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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미니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임은 지난번 얼음땡 노래를 해보고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어서 해본 저세상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일단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안대를 쓴 술래와 나머지 게이머로 진행이 되며 술래가 총을 든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 외치면 나머지 게이머들은 움직이다가 멈춰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술래는 이때 총을 쏠 수 있으며 술래가 총을 쏘면 나머지 게이머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총에 맞은 게이머는 아웃으로 처리되며 술래가 다른 게이머랑 모두 맞춰서 아웃시키면 술래의 승리 게이머들이 술래를 터치하면 술래의 패배로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철권이냐? 빠밤 바 Ganz 어우 깨끗깨끗 제가의 눈이 AF Very 무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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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나 다야 한참 놈의 사이 자 네 시다 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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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람! 자 시작! 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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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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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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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됐다! 어흥! 아흥! 어흥! 아흥! 아 웃어볼까요? 죽어서.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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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아흥! 아흥! 어흥! 어흥! 얼읍! 얼읍! 타보글라인 얼읍! 타놨다 얼읍! 얼읍! 알! 아아! 힘들어 어 아 오늘 에어설프 영상이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